안녕히 계세요 스카니아 열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와 나이스 와 됐다 와 나이스 갈게요 바로 네 풀픽 풀픽 불필 불필 저희 뭐 오른쪽 이동하나요? 처음에? 네 처음에 오른쪽 이동 이거 뭉치면 바로 체력할게요 버프는 다 써놔야 되죠? 바인드 걸었어요? 고고고 킬킬 낙지 킬킬 후렴 żyć 라이브 나이브 전멸 태어난 кра지르 툭 크리에이 거길 바퀴드 풀렸어요 바인드? 이거 두석 가서 일단 다음 바인드까지 전보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가 할인이 못해 베카 아끼면서 다음 바인드 끝날 때까지 그냥 천천히 안 되는 거 튽호가 부 quá you 흰색이랑 검정색 하나씩 맞으면 그거 불 쏘운되면 말해주세요 15초요 아직 바인드 조항이예요 바인드 걸게요 뭉치면 걸게요 뭉쳤어요 걸게요 바인드 걸었어요 가운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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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하루에 한 번 입장이예요 하루에 한 번 입장이예요 네 하루에 한 번 입장이예요 와 즉사당 크바 걸었어요 최렉을 뛰어 바로 걸었어요 저 이게 프레임 언제요 그냥 패죠 그냥 아 엄마 엄마 아 아 아 패가 거의 끝났다 첫 컵 우유 음 짜서 엇 음 음 앞에 안 보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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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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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오른쪽 맨 오른쪽 고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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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처음으로 아 대체 프레임은 언제 쓰지?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하지? 피하지 않을까요? 바이도 앞섞어요 왼쪽이야? 바이도 앞섞어 바이도 앞섞어 바이도 앞섞어 바이도 앞섞어 바이도 앞섞어 바이도 앞섞어 bisognaDK 랩기 ㅋㅋ 연기 장애우드 1개 3개 찹쌀 으허헥 저거지게 말싸려 제발 저 좀 주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진수형님 진짜 이게 아 체험에서 승리한가? 아 남았네 첫 등왕에 2패로 왔네요 2패라도 왔네 야 어머 얘네 뭐야 어머 오우야 잘가 아 아 뭐야 아버지가 저거 탐열엔 맞으면 안된댔는데 모든곳 붉은번개? 오오오오 어머머머머 두번쓰는구나 뭐 잡자 뭐 잡자 뭐 잡자 뭐 잡자 너무 어렵다